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공연 준비 잘 되십니까?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김인경이 경이론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신 곡은 어떤 곡입니까? 요즘 많이 덥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더운 여름날에 왠지 잘 어울리면서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힘찬 에너지와 아름다운 멜로디의 탁월한 조화라고 할 수 있지만 연주하는 연주자는 아주 땀을 뻘뻘 흘리게 되는 그런 음악이죠. 먼저 음악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음악 주세요. 오늘 주제는 뭡니까? 빠져듭니다. 최고를 위해 어려움을 선물합니다. 라벨의 찡안입니다. 저는 이 곡을 들으면 연주자로서 오늘의 승부수를 던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음 한음 아주 진하게 짜내는 느낌이 물론 연주자마다 또 다르지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주제곡인 최고를 위해 어려움을 선물합니다. 선물한다고 아니라 합니다군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제목을 붙인 이유가 뭡니까? 이 곡은 그때 당시 최고의 비루투소로 인정받고 있었던 헝가리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옐리 다라니에게 헌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작곡가가 그 누구도 연주할 수 없도록 어렵게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런 표현을 했죠. 어렵게나 이렇게 작곡했으니 너의 실력 마음껏 뽐내버렴. 이런 독특한 성격의 라벨의 언어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연주자의 운명이죠. 작곡가한테 오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주자의 운명. 좋습니다. 라벨과 엘리 다라니는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1922년에 라벨이 런던을 방문해서 한 음악회를 가게 됩니다. 그때 음악회 작품은 그 자신의 라벨의 바이올린과 체류를 위한 이중주 음악회였는데 이때 헝가리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옐리 다라니와 첼리스트 한스 킨틀러가 연주를 하는 음악회였어요. 음악회가 끝난 후에 라벨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지 인상이 깊었는지 다라니한테 헝가리 집시 노래를 몇 곡 연주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연주하는 헝가리 전통 그 집시 음악을 듣고 완전히 헝가리 전통 음악의 매료가 되면서 작품을 쓰기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라니의 연주는 굉장히 강렬한 그 현악의 소리와 집시의 열정을 마음껏 표현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라벨이 자신의 세련된 감수성을 이 헝가리 집시, 자유로운 헝가리 집시 스타일에 얹어서 이 찌간들을 작곡하게 되고 2년 후에 옐리 다라니에게 작곡한 후 헌정을 합니다. 이 곡을 헌정받은 옐리 다라니는 어떤 연주자였는지 궁금합니다. 19세기의 거장 바이올리스트 하면 브람스랑도 잘 알았던 많은 연주자들과 연주를 같이 했던 요세프 요하임이 있는데 요세프 요하임의 조카의 딸이었어요. 세대를 건너서. 이거 좀 억제 아닙니까? DNA. 조카의 딸이면 거의 남인데. 그래도. 어딘가에 있죠. 음악가의 DNA가. 그래서 이 다라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지금 빵 터지셨습니다. 정경님. 이때 뛰어난 연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영국 작곡가 본 윌리엄스나 혹은 작곡가 구스탑 홀스트가 그녀의 연주를 너무 좋아해서 그녀에게 작품을 헌정하기도 했죠. 알겠습니다. 얼마나 대본 작성하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노력합니다. 라벨이 치간을 작곡할 때 파가니니 연주를 들으면서 작곡했던 것도 널리 알려진 일 아닙니까? 파가니니 하면 19세기의 악마 바이올리스트라는 그런 명칭이 있잖아요. 그런데 라벨이 이 치간을 쓴 때 친구인 엘렌 주르당 모랑주한테 자네 바이올린이랑 파가니니의 24개의 카프리스를 가지고 빨리 우리 집으로 와.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에게 또 파가니니의 24개의 카프리스를 연주해달라고 요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렵기로 소문난 기교적으로 뛰어난 파가프리스 연주를 들으면서 본인의 작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한 작곡가인데. 그래서 라벨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이올린의 테크닉 그리고 비루투어소적인 면에서 가장 어렵고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을 내가 만들어내리라. 그리고 바이올린이 이제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게 많은 소리들을 낼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어서 바이올린으로서 가능한 모든 테크닉을 한번 작품에 넣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곡이 탄생하게 됐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표했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주도 좀 어려운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작품이 어렵다. 네. 본인이 연주를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주도 너무 어려워서 소수의 대가들이 아니면 연주할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작곡가를 라벨을 비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찌간누가 더 어렵게 작곡이 되어서 얼마나 또 비난이 높았을까 그랬더니 라벨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잘 되었습니다.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저를 죽이려고 덤벼들지는 않을 테니까요. 제대로 잘하는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라면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도전도 말아라. 기존 공자를 좀 무시했네. 그렇죠. 라벨이 좀 그런 특이한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찌간누, 프랑스어로 불어로 집시라는 뜻이죠? 네. 이 찌간누는 프랑스어로 집시고 이 곡에는 헝가리 민속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인 집시의 애환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아까 하이라이트 도입부에서 들으신 것처럼 막 누군가가 자유로운 가운데 심정을 토해내는 그런 음악이 느껴졌는데 헝가리 민속음악 하면 또 차르다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차르다시는 아주 전통적인 느린 속도의 음악인 라수 그리고 빠른 템포의 음악 이 두 부분으로 프리스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 리스트의 헝가리한 랩소디 여러분. 그것도 집시의 근거된 음악. 또 사라사테의 찌간누바이젠. 이렇게 테크닉적인 난이도를 굉장히 자랑하는 작품들은 다 집시음악에서 출발을 했어요. 아마도 그래서 라벨이 이 점을 알고 있었기에 헝가리의 집시음악이 깊이 매료가 되었고 또 본인이 이 민속음악을 깊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카르맨드 집시 아닙니까? 오페라 카르맨드 다 집시고 보면은 집시분들이 집시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음악가들이 특히 작곡가들이. 그렇죠. 좋습니다. 초연은 헝정받은 다라니가 했는지 혹은 또 만약 했다면 이 악보를 보고 이 어려운 곡을 어떤 기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초연은 맞습니다. 헝정받은 옐리 다라니가 했고요. 초연이 1924년 4월 26일 런던에서 열렸는데 재미있는 거 초연악이 3일 전에 악보를 받았대요. 이런 작곡가가 있습니까? 3일 전에? 3일 전에. 연주를 했대요? 연주를 했죠. 악보를 보면서? 모르겠어요. 악보를 보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악보를 보면서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하지도 못할 시간이고 또 그 작곡가의 작품에 대한 해설, 스토리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라니가 초연을 할 당시 라벨은 관중석에 있었는데 너무 이 곡에 대한 본능적인 이해로 뛰어난 연주를 다라니가 보여줌으로써 초연은 아주 표정이 안 좋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제가 정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국가행사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초연으로 하는 곡을 일주일 전에 받아서 모든 스케줄 취소하고 대통령 앞에서 불러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정말 라벨 너무 싫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어떻게 3일 전에 연주자한테 악보를 줄 수가 있습니까? 작곡가는 진짜 작곡가 마음인 것 같은데 할 말이 많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이 작품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도 편곡을 하죠. 네. 워낙 영국, 초연되었던 영국이랑 프랑스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라벨이 또 오케스트라 편곡하면 라벨 아닙니까? 볼레롤을 쓰는 라벨이잖아요. 그래서 그해 여름에 이 작품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을 했고 1924년 11월 30일에 가브리엘 피에이네네가 지휘하는 콩세르 콜로네와 또 다라니의 바이올린 연주로 초연이 되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민경의 경이론 클래식. 오늘은 최고를 위해 어려움을 선물합니다. 라벨의 치간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높은 음역대에서 바이올린이 조금 더 손쉽게 연주할 수 있는 음을 일부러 굉장히 낮은 음역대에서 연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간니에 아까 여러분들 들으신 시작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악보에서 낮은 음을 연주하는 G현에서 또 아주 낮은 음에서 높은 음을 소리를 내도록 지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바이올린 소리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허스키한 소리가 나는 걸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헝가리 음악의 영향은 어떻게 이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얘기한 차르다시 형식, 그게 헝가리 춤곡, 대표적인 춤곡인데 아주 느리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좀 자유롭게 자신의 집시들이 느껴던 애황과 스토리를 풀어내는 듯 하다가 후반부에는 약간 집시들이 어떤 불을 피워놓고 막 돌아가면서 춤추는 듯한 그렇게 빠른 템포로 바뀝니다. 그리고 중반부터는 수많은 음들이 막 속사포처럼 쏟아지는데 예를 들어 왼손으로 현을 뜯어내는 그런 피치 카토, 또 엄청난 스피드의 더블 스탑, 그건 두 개의 현을 동시에 연주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교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거기다가 피날레로 이어지면 더 화려해지죠. 네, 좀 재미있는 게 라벨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른 곳에서 예견 중인데 INTP라고 MBTI로 얘기하면 하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꼼꼼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악보에 다 투영하는 작곡가거든요. 그런데 연주자에게 그래서 혹독하다, 까다롭다라는 평이 있는데 너무 재미있는 게 피날레에서 악보에 포코아포코 악첼레란드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샘플의 악첼레란드라고 또 써 있어요. 이건 계속 더 빠르게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악첼레란도, 점점 더 빠르게라고 지시어를 계속 쓰고 나중에 이 악첼레란드를 거친 후에는 프레스토, 진짜 매우매우 빠르게 연주를 하라고 계속해서 최강의 빠르기로 곡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악보에 써놓죠. 좀 피곤한 성격인 것 같아요. 아까 3일 전에 줬다는 얘기가 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데 여러 가지로 참 별로인 작곡가가 아닌가. 아니면 저 라벨 되게 좋아해요. 또 우리 김연아 선수가 라벨의 죽음의 무더. 저 어제도 들었습니다. 하루에 거의 몇 번씩은 들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곡가인데 굉장히 독특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작곡가의 이미지 이상에 스페셜함이 있다는 걸 오늘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바이올린을 위해 쓰여졌지만 함께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바이올린스트가 악보에 적혀 있지만 그 음악을 굉장히 집시처럼 자유롭게 풀어낸다면 어쩌면 악보에 있는 즉흥 연주같이 들리는 곡이라고 할 수 있으면 피아니스트가 그 호흡을 같이 맞춰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아우라를 피아니스트가 다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둘의 호흡이 중요하고 특별히 아까 저한테 연주 준비 잘 되냐고 물으셨는데 8월 9일 소소한 클래식 콘서트에서 이 곡을 아주 멋진 김소진 바이올린스트가 라이브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또 이 곡으로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 곡을 그곳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제가 가신 다음에 읽으려고 했는데 박미영님 메시지 소개하겠습니다. 예쁜 윤경쌤 등판하셔도 좋아요. 정경님과 최고로 어울리는 게스트세요. 기분이 참 좋아지는 커플이시마. 이렇게 보내시면 윤경쌤이 기분 나빠하십니다. 지금 방송인이라 감사하다고 하지 저 같은 대치랑 어울린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세요. 아니 제가 상대적으로 조금해 보이니까 날씬해 보여서 좋습니다. 어떤 여성이든지 저랑 있으면 다 나시는군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